엄마 뭐하는거야? 아니 할머니 혼자 힘드실까봐 좀 거두려고 아 이게 거두는거야? 방해하는거지? 음식 만드는 사람 손톱이 그렇게 요란하면 사람들이 먹겠어? 엄마 같으면 먹고 싶겠냐고 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쁜 손으로 만들면 좋은거 아냐? 그니까 보기 좋은 비비로리 먹기도 좋은거지 엄마 손이 거기서 왜 나와? 애미 방해 말고 나가 다시 잡자 네 할머니 자 자 레디 액션 왜 또? 난 이 집에서 뭐야? 무슨 소리야 또 온 식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사람 왕따 시켜도 되는거야? 아니 왕따는 누가 또 당신을 왕따를 시켰다고 그래? 무슨 철부지 애도 아니고 진짜 아이 정말 핸드폰 줘봐 누구한테 그렇게 열심히 문자를 했는지 좀 보게 됐어 아니 야 야 가만 나 나 나 나 나 뻔하지 뭐 수직했지 당신한테 나영이는 아주 없는 딸 있지? 영상 하나 보냈으니 봐라 우리 비비롤 너튜브 시작했다 아직 반응은 별로 없는데 온 가족이 합심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잘 될거라 믿는다 어디에 있던 밥 버리지 말고 몸 잘 챙겨 뭐 어머 당신 나영이한테 문자 했어? 수지 나영이 둘 다 웬일이야 나영이한테까지 문자를 다 보내고 말했지? 나한테는 다 같은 내 딸들이라고 언제나 철들냐 언제나 좀 아유 정말이잖아 아이고 철들자 죽는 데서 오래오래 살려고 철 안 드는 거다 왜?